오! 이건 이 에피소드가 잘 봤는데? 어 이건 짧네? 어 맞아요? 벌써 6에피소드야? 네 번째 에피소드 너무 어릴걸요? 다들 한 번씩 이거 다 보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봤나? 어 응? 앗 인터넷 힌트씩 안 봤어요 나 왜 얼굴 없어? 얼굴 있을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하는 소리지? 얼굴이 없어 paragus 오늘 쫌 유튜브ılmış 우리는 펜트 그럼? 아 근데 김은 까지 있네? 어? 포즈모스 하자. 새로운 멤버다. 나이스. 새로운 친구야. 응? 응? What's going on 그냥 응으로 번역되었어요. 이거 번역 이상해요. 그치. 아까 전에도 그랬어요. 이 정도면 기원편 아니에요. 사실 테일러를 조금 더 심했잖아. 테일러나 이거나 거기서 거기에 번역. 초월 오역. 아 헤일로가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 얘네는 더빙도 빼먹었다고. 어 이거 재미인데. 셔틀로 돌아가라. 오 이거 봐요. 구르면 공중에서 굴러 이렇게. 공중에서 굴러. 어 재미인데. 공중에서 이렇게 굴러. 올라갈 수 있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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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있나? 아 네. 어 여기 저. 네 맞아요. 아아. 올라. 호잇.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앞에 앞에. 아.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뒤야? 여기 콕핏 아니에요? 콕핏? 콕핏이면 머린데?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있던 곳. 아아. 우리 이거 타. 그 그. 밖에는 약간 헤일로처럼 보이는데. 어디 어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2분. 2분 미션. ㅋㅋㅋㅋ 우리의 출중한 실력 때문에. 놀랄게 있나? 우리가 다 잘했으니까. 스피드런 스피드런. 맞아 스피드런. 우리 다 FPS 스트리머잖아. 오. 아니요 welcome near us please wait 어 어 누가 여전거 만들었어? 9 8 7 6 5 4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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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 6 6 6 6 6 6 6 7 7 7 9 7 7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2 11 11 아아! 이거 타고 싶어 답승 불가 아유 없.. 아아! 죽었어 죽었습니다 오 한 번에 개쎄네 아아 들고 쓸만한 게 없나? 너무 아파 아아 이게 뭐요? 오오 저 레이더총 있어 나이스 후 오케이 어.. 아 아 다 잡았어? 아니 여긴 무슨 오 까비 나이스 으엠 두건 넣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어 오우 어디임 어디임 어어 어 큰일이다 아 어 웁스 잠깐 허어어어 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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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허헿헿헿 ㅎ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저 룩박스 아 떨어지고 있어 파이팅 오 여기 댕그가 있어요 오 오 살았다 와 아 어 어 어 어 그런 기능인 줄 몰랐어 아 변형되어 아 아 아 레이저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수리 왜 수리하고 아무도 안타? 어? 여기 아마 헬스 비법죠? 아닌가? 아 터졌어. 바로 터졌어 수리하자마자. 어떻게? 그 안에 터렛이랑 로봇 있어요. 아 전 로봇 찾았어. 어! 로봇 찾았다. 로봇 찾았다. 로봇 찾았다. 로봇 찾았다. Kristen 왜 이라 사람인가 AI인가 바람이 노이즈 계속 화장실 가야 돼 어? 튕겼어? 아니요 딩인 줄 알았어요 오! 스나이퍼 옵스 오 대야 아이! 잘못 이게 뭐예요? 고고 레이소 아 으으으으hhh 어.. 여기 맵이 왜.. 그.. 리맵이 안 뜨지.. 어어 내려가자! 이게 리미 맵이 뜨는 맵하고 안 뜨는 맵하고 다 따로 있어요. 데이터 포스트 아직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하.. 저 하나를 찾았어요. 그거는 뭐요? 어우.. 이건 뭐요? 어어? 이거 뭐야? 아.. 뭐가 자꾸 쏴? 어어! 어.. 이거 캔 쏘고 있어? 아.. 눈부셔 아.. 아마 커버에 서 있어야 돼요? 아.. 그.. 그거 해야 돼. 아.. 이거 저기네. 에.. 에이터 포스트 켜야 돼. 근데.. 세 번, 네 번, 오 번이 어디예요? 아.. 그거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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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흑.. 못 자고 있어요? 네, 아까 탔던 그거야. 재밌겠지? 어 다시 쏘고 있어요 그냥 쏠 때 우리 그 이 커버에서 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드나잇스라이더 바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밖에 빨간색 점 거기로 가야 되나? 빨간 점은 빨간 점은 적이예요 아 파란색 미드나잇스라이더 모인모인모인모인 파란색 다이아몬드로 가야 돼요 빨간색 다이아몬드로? 오케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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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아 파란색 아 오케이 봤어요 봤어요 아 데이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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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pulls 지ображ 스터브드 marathon 스내펀 근데, 나머지가 어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account에 히아래를 square 잘 안 알려줘서 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올라갈 못 올라가 난 왜 나머지 데이터 포스트가 안 보이냐 아 잠깐만 잠깐만 요? 아니 이거는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아 점프하면서 엔커 못 쓰는 것이 좀 아쉽다 2층인데 그거 뭐지? 나는 오토바이 타고 올라왔어요 저도 그럴려고요 그냥 고마워요 에이스 아 저거 뭐 찾았어요 센트리 여기 센트리 엄청 많아요 그 카메라 같은 거 깨야 돼요 카메라 같은 거 깨면 오톱 전부 오프라인 돼요 카메라 동그란 거 하나 봤는데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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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어디입니까 아 위로 가야 되네 에엠 에엠 어 에엠 흐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 눈뿜왔어 여기 괜찮은데 아 보여요 어딘지 알지만 어떻게 거기로 까 있을지 몰라요 아 찾았다 찾았다 하나 찾았다 가자 가자 아 거기네 나이스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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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탱글 가 있어요 저 죽었어요 갑자기 탱글 생겼네 4번 찾았어요 아 십포탑 4번째가 어디야? 아 여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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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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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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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두 마리 들어갔어? 안돼 아 저거 아 나머지 하나 어딨다고요? 아래? 아 이게 어려워요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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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센트리 한번 잡으려고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센트리들이 그냥 헬스가 너무 많아요 나이스 그래서 카메라를 깨야 돼 카메라 자리야 본적이 없어 탱크 두개가 있어요? 순간이동하는데 어떻게 잡아 어어 와 어어 어어 싫어 내가 막 순간이동하고 다니는데 나이스 적 VS 다 잡아야되나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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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나? 어디야? 내 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얘 진짜 텔레포트에서 어떻게 잡아? 전 텔레포트 하지 않아요 아 제가 허스트하니까 다만 어디인지 몰라요 위에 있어요 어 여기 올라가 아 여기 올라가야겠어요? 총알이 없네 어? 어? 어디? 근데 먹을 수 있는 총도 없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총도 없어요 아 총 겨우 먹었다 안 보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인 아 아 거기 있었어 지금 어디로 갔어? 아 까비 아 총을 다 쓰고 있는데 애가 안 죽어 아 순간이 너무 충나네 어 제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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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갈비 어디에 나이스 나이스 저한테서 어 붙잡았어 됐다 나이스 지금은요? 방어선 돌파는 어떡해 왜 위로 가야돼 밑으로 가야돼 밑으로? 아 밑이에요 위에 같기도 한데 전 왜 내려가지 못해 아 근데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저 밑에 있어요 아니 위에 같은데요 밑이야 위야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저 밑에 있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좀 불친절해 한번 좀 불친절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흠 흠 코스모 자자가 저기에 있는데? 아 진짜 길 엄청 어렵다 여기 그러게요 맨 위? 맨 위로? 아 나 진짜 위아래 왔다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 그러게요 아! 나이스 아 여기 맞네 다행히 여기이 아 역시 역시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아닌데? 아하 자 왔음 내가 있는 위시로 오면 돼요 아 어딨어요? 와 나 맨 위에 있다가 맨 밑으로 떨어진 건데 지금 우주 유형 진짜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렇게 뭐야 이거 어떡해 이거 아 아 ... ... 요즘 누가 PDA를 써? 아 요즘 PDA도 기준이 않습니까? 모바일 보는 PDA가 아니야? 스마트폰 아니야?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이폰인데? 2010년에 아이폰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이거 나왔을 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이폰이 있었어요 2010년이면 3GS 같은 거 있을 때 3GS 응 맞아맞아 1팀이 아웃스러워 아이고 우리 타 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치 뭐야 갑자기 건담 됐어 진짜 빨라요 자쿠 어 뭐야 건담이야 하하하하 건담 파이트야 하하하하 건담 파이트야 어디야 어디야 건담 파이트야 이거 뭐야 그러게요 하하하하 어 차라리 이런 미션은 재밌다 그러게요 어 얘는? 어디야 어디야 아 안 보이게 닉 Unter 뒤트워 Espuri 반복 뒤트워치 하나 다운 이거 8에 두고 있는 믿 presidente 피는 거 잘 안 돼요? 뭐? 어떻게 꺼냈어요? 아, 얘 무슨 샷 건? 아, 그냥 그냥!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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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하고, LS하고 트리거 눌러봐 봐요. 나 근데 죽었다. LS 누르고, 트리거 눌러봐 봐요. LT. LS, LT! 다른 거 타야 돼. 됐어요? LS, LT? 이거 타자. 나머지 어디있지? 나머지나 타야 되는데. 뿜. 헬스 간마나요? 헬스 간마나요? 진짜 남펄쳐졌어요. 나이스. 후우. 어... 여긴 나가야되나? 아닌데. 공작 공작. 공작 공작. 공작 공작. 공작 공작. 공작 공작. 저 없는데. 아 지금. 여름에. 여름에. 어디서 세우지? 여기 다가야볼게. 아. 까비. 안되네. 아 쓰러졌어. 어 얘는 좀 무서워 보이는데. 그냥 내려서. 즉각 즉각. 수리 해야되는 애야. 내려서 즉각 즉각. 수리 해야돼. 어 뭐야. 저기 저기 저거 저거. 그거다. 탱크 탱크. 합체. 합체. 쟤네 합체. 어어. 어어. 쟤네 합체한다. 저녁. 나. 나가나가나나나나 나가면 안 돼? 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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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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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나갔어 자막없다 으읕 으으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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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더이상 열 에너지가 없다 나 합체하는거 보고 식겁했네 나이스 indyssey 쩔에스 sechs조 Danke 난리버 으우 95 사라리 이런건 사용찍 맞아.맞어 로망을 건드려 게임 좀 어떻게 보면 별론데 어떻게 보면 재밌더라 맞아 맞아 묘한 게임이야 오 20분? 어? 누구 들어왔네? 오오 커스터마이징 게임 스타일 하나 바뀌었는데 되게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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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이쁘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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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와 뭐야 이게 대놓고 그냥 남자 로망을 건드는 그거 아니야? 딱 일본 만화 같다 일본 만화 맞아요 딱 일본 만화 와 그래 조준 하유 어려워 네 네박이 나쁜 애들이야? 이거 무슨 무슨 지힐인가? 지힐인가? 네박이 부터 저거 궤도 그거 아닐까요? 궤도 엘리베이터? 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궤도 엘리베이터. 아, 이거 게임하면 안 돼요, 이거? 회피해야돼? 모아서 써야돼. 많이 써야돼, 많이. 아아. 제가 본다의 이 변을 이끈고, 보다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으드사이. 어, 그런 거 같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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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또 곧 10 오오 오우 아프겠죠 . . . . . . . . 마이너스 220도 역시 전쟁은 장비의 발이야 우리 다 따로 있어? 어? 모르겠어요 합류하자고 했으니까 넘어 둬? 따로? 아 미신 말이야? 미신 시작인 줄 알았어? 나 왜? 아, 오케이 응, 따로 오, 뭐 이상한 애들 엄청 많아요 오, 그러게 아, 어디로 가야 돼 길 찾아야 돼 이게 뭐지? 각자 데이터 퍼스트를 키면은 조금씩 미니맵이 보일거야 아, 말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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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겠다 오, 여기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아, 아야야야야 어 데이터 버스가 어디에 어 합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pp한 버튼 까먹었어요 와 개판이야 저 애들이 그냥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들 체력이 너무 많아 아이 내 꼬리를 잡아야 돼 으응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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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야 아 꼬리 꼬리 잡았다 꼬리 잡았다 나이스 저거 총 하나 더 없다 워우 어 뭐야 설 사무라이 다시 들어왔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땡스 도너 살로우 설 사무라이였어 어우 저 죽었어 설 사무라이였어 새로 들어오네 아 그래? 어 네 아 근데 콩벌레들 아 근데 콩벌레들 오케이 아무것도 못 봐 이생한 소리만 들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 왕 우워뿌 이건 뭐야 어어 됐다 도착했어 나 도착했어 오케이 여긴 야지 진짜 긴 거 있어 아 죽겠어 아 아 이거 2명 이상 도착하면 끝나는가 보다 내가 처음에 딱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응 그니까 다음 계기로 안 넘어갈 수 있다고 그는 이상 와야 되는 것 같다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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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헉! 스나이퍼 AK 방패 3발 밖에 없네 어디? 전 오 오오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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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릴 잡아 어 견딜이다 오 오 어 이게 뭔데? 아 맞아 나이스 어 약간 약간 어 Carpenter's The Thing 느낌 들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엄청 크네 그 영화 보셨어요? 전 Carpenter's The Thing? 네? 네? John Carpenter's The Thing 그 영화 뭐 아 The Thing? 네 앞픽에서 네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 어 아이고 앗 아이고 존쪄 아이고 존쪄 와드야 탈을 해 와 얘 미치... 미쳤어 어 밖에 보면 소탑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봐요 워우 자 한번 아 누가... 누구 장난했는데 워우 워우 아 우리 한 마리를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잡았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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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오우 수류탄 이동하라고? 이동하라는데 어디로? 오우 레이더 아 그냥 아 생겼다 생겼다 아 네네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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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 멀어요 카테고리 G를 쓰러뜨려라 쓰러뜨려라 오 그거 발음하기가 어렵네 어 어디? 어 제발 어 어 뭐야 작은 몬스터가 쓰면서 어 귀엽다 좋아지? 어 오케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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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개가 있어? 우리에요? 어 그러네 어 두 개 안면 그냥 머리가 몇 개가 있나? 어? 머리 꼬리? 머리 꼬리? 어 어 이거 먹어 몬스터한테 해서 머리 꼬리를 파츠면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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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오우 오우 오! 먹임이 됐어 한 방이 한 방이 한 방이 두 방이 오오 전 입 안에 술단 던지고 싶어요 까비 벌레가 순간이 저기 이거 먹어 오우 어디 가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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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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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쫌 떨어져서 뻔 죽을 어허 꼴이네 하나는 입이 없네 나이스 어우 아니 얘가 입이 없네 근데 우리 머리 잡는다면 어떻게 꼬리를 썰어요? 적어도 점점 좀 더 잘 보이게 돼요 보게 돼요 그 시야? 네 시야 맞아요 눈이 더 있어서 눈이 더 오 다시 나왔다 다시 나왔다 어헉 뽕 소리 졸아 나이스 나이스 WG헌트 성공 그건 뭐야? 어? 어 아 오케이 루트 박스 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응 저게 더 궁금해 아 나아 굿샷 굿백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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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이제 세력들이 힘을 합친다. 아,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에딩 잡는다. 살짝 감동물로 가네? 전혀 봤을 때. Nessus 에서요? 네? 레서스에서 통신이 되었대 어때요? 위성 위성 아까 위에 어떻게 보여요? 아까 막바스 친거 아 막바스 ㅋㅋㅋ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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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cted -♪ CHEERING 그냥 터치 액션으로 스토리를 일하니 다시 똑같은 거 두 번 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 나 눌렀어 QT 있어요 조심 이거 다 지금 타이밍이 다 달라요 그게 누구야? 많이 피곤해요 내가 잡이기 엄청 졸려졌어 이런 밤이 와도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오 던져 오 발로 차 이거 먹으라 붐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 미쳤다 얘네 완전 찐 주인공들인데 케콘 이런 거 잘하네 드리프트 약간 격맛이지만 멋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직이다 드리프트 이거 또 열쇠야? 왜 안 죽어? 그냥 몸으로 박았네 죽었을 텐데 신기한 애들이야 뭐 했는데 미션 컴플리트야 컷신 미션 컴플리트 아 15분? 오케이 컷 아 나 보스 오W 다음이 엔딩인 거 같은데 나이스 생각보다 길에 요즘 게임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게 옛날 게임이 재밌는게 많아요. 좀 알차 예전보다. 아 요즘보다 알차. 여러분 그 아웃라이더스 해봤어요? 아웃라이더스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좀 별로였어요. 디비전 느낌 나서 안했어요. 아 디비전. 네 맞아요 디비전. 오 우리 다시 기물이랑. 오 얘는 점. 구하러 가라. 워우. 우리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도 애들이 너무 센네. 어 이거 먹어라. 귀엽네.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아악.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아 여기. 많이 죽었다. 일단 기동. 빨리. 오씨. 와 지금 순간이고 가는데. 오케이. 다 죽이는데. 다했어. 나이스 오이 올라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 오우 오오 오이 위에 더 있어 수리 잘먹어 シャッカンないっす サラいっすと 나이스 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누가 나 여행했지 조금만 나눠줘야 시간 한계도 없다 여기로 가야하나? 여기 몇 번이야? 형님 몇 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게 밟아 죽었어 어? 계속 가면 안 돼? 에리어 끝인 것 같은데 그러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어우 열림 이 여드름? 오우 아 저 한방으로 죽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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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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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거 있어요 저 위에 저 위에 산을 막아요 오우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한방에 죽어요 저한테 맞으면 더 있어야 돼요 사라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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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거 뭐였어 아우씨 어 여기로 가야 하나 밑에 지렁이 밑에 지렁이 밑에 지렁이 오 каждый 여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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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지 거의 안들어가요! 저한테 들어가지만요. 어? 길이다. 길이다. 가아! 이쪽이쪽이쪽. 이쪽임, 이쪽임. 여기 안 맞아? 이 끝. 아. 나이스. 노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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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2. 2. 3. 5. 5.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워우 와 여기 올라간거 Airport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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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 복, 복, 복estab abbiamo 어우 술을 좀 먹으라 나이스 나이스 기동? 와드로게 하드영 어? 뭐지? 큰일이다 하! 잘랐어 뭐했어? 갑자기 사라졌어 잔야 리피를 하네 편하게 없어 편하게 하드로게 하드영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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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들으면 아마 버스 진쇠가 시작된 거야? 오우 오우 이대로 말해 야 죽어 나이스 허허허허허 어 얘는 진짜 버그장한 것 같아요 흐흫 네? 괜히 기물이 버그장한 것 같아요 아 낀 것 같아요? 네 응 못 옮겨요 네 나이스 이 스크린이 더 나이스는 저 안 내네 실력을bestеди 어 저위에 저위에 사는 줄 사는 줄 어어어 오자마자 죽어 아 저 아까도 로켓 플래싱이 있었는데 어디 어디 누웠어 아 죽었다 밑에 있는데 바로 맞추네 어어 어 사라졌네 어? 어? 음 으어어 으어 Jen 어어 오우 hes 아 으어오 어... 어디로 가야 돼? 베라킨 그렇게요 징그러 오우 큰 놈들 들어? 이거 뭐라 그러더라? 한홍성이야 들어? 나이스, 빅박스 들어줬어? 나이스 진심 내 중앙생 때 생각나네 이리 와요 이리 오면 끝 내 자리 내 자리 이리 오면 끝 여기가 내 중앙생 때 내 피분가 그런데 어디야? 나 왜 안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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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똑같은 애 계속 잡아요 응 어 어어어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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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아씨 아 여기 기둥 기둥 어어 손 갖춰 차 못 봤어 이거 좋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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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씨 못 봤다 아 죽었네 어어 어어 또 공격 지금은요? 다시 앞에서? 아니야? 끝 끝 어어 어어 헬스 빤으로 자 떨어져 어어 앞에 아이 그만해 같은 애만 나와 어어 어이없네 진짜 아 글이 열었어 엄청 보스 재활용 많이 하네 리사이 클린 예산이 떨어졌나 건담 때문에 예산 다 깎아먹어서 그래 맞아요 건담에 좀 예산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해서 하 하지만 건담 재미있었다고 어 어 어 아 진짜 마지막 같아 올라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다면 말이야 아 씨 뭐야 이게 오우 워우 어라? 어라? 아니 잠깐만 여기 라 여깨 아 여카로 가능함 어이 헛소리 헛소리 아 또야 어 뭐야 좀 달라 좀 더 큐네 도대체 이건 뭐야 오후 가능성 이러봐 예산이 없나봐 보스 디자인이 이래 이건 그냥 슬라임이네 응 그냥 마지막 보스가 그냥 큰 슬라임이면 좀 에반데 그러게요 큰 거음이 더 재밌었을텐데 우리가 피부과 의사임 우리가 응 어디 궁극해야되 아 여기는 어 기동 이거 뭐임 나이스 데미지 들어간거야 데미지 들어간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어 아우 푸후 푸후 음 조금 아 얘가 우리를 안때리는데 그냥 블랙스펀지잖아 이거 어 약간 데스니가 되어있어요 우리 스펀지 적들이 많아 때리는 뭐 셀마를 맞을 돈이 없었나 슈퍽 오 그거 어 뭐야 그거 뭐요? 아 우리 아마 그그그그그그그그그 위성포 서야 돼요? 위성 위성 에 위성 위성 아아 GPS GPS 저거 한 거예요 오케이 공격 완전 어어 근데 이거 언제 어어 우리 팀에트가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무도 아무것도 못 들어요 이 어디 어디 아 gps 발사라는 케이가 있어요 이 돌한테 가면 돌한테 가면 그 저 딱딱해진 슬라임한테 가면 gps 발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닿으면 죽어요 로우 지금 나와? 뭐 어떡해? 저 다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이 이 이 얘를 일단 계속 싸가지고 검은 딱지를 만들어 응 그때 애가 머리를 내리면은 그 검은 딱지에다가 gps를 붙이는 거예요 아아 오케이 오케이 머리 내려 머리 내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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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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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내가 지금 지지지지지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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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GPS 먼저 어디? 아니 그거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냥 가까이 가면 돼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마지막 거 어디야? 저 두 자식은 지가 오더 해가지고 여기 한쪽 내가 했어요 한쪽 내가 했어요 한쪽 어디? 어? 지가 됐어? 레이저가 어딘? 이제 하나나 뭐 하나 다 합쳐 있어야 되나? 저 레이저? 다 해야 돼요 어? 형이 없네 어 하나 더 아 밑자 하나 더 있나?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개에요 아 저 하나 숨었다 하나 숨었다 어? 이제 머리 떨군다 머리 떨군다 머리 떨군다 떨고는 중 떨고는 중 떨고는 중 떨고는 중 떨고는 중 내가 이상한데 머리 위치가 여기 왔어요? 저 머리조차 안 보여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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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치가 이상해 어? 어 버디가 한다 버디가 한다 버디가 한다 우리 우리 개 아 아 우리 애 죽었다 이게 머리가 위치가 지금 이상해서 네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 나도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저한테 완전 공격?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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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에바다 근데 이거 멤버 마지막이라서 괜찮지 않나?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돌려막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이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해야 돼 이번엔 좀 빡겜하고 딱 자자 진짜 한 번 더 게임 오버하면 힘들 것 같아 네 시작이요 우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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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스에 있어? 아 다행이다 저는 우리 바스까지 간 거 해야 한 줄 알았어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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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왜왜왜왜 내려와 됐다 됐다 하나 더 내려온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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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맞췄어 어 어 저거 진짜 간다 아 머리가 어디야 오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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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이게 이게 한번 설치한 사람은 안됨 아 진짜? 아 진짜? 됐어 됐어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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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아까 전판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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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오우 다운 다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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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지? 아닌데 아 넥박스 하하하 최단 클리어 상 받았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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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끝났어 이거 누가 봐도 해치웠나 엔딩이잖아 불안한 소리 하지마 아 으으... 헬리 오고 있어? 오! 위에 봐봐요! 이벤트 카메라! 뒷패드 아래꺼! 뒷패드 아래! 뒷패드 아래! 뒷패드 아래 눌러봐봐요. 헬리 했는데 나 지금 그 건물에 가려서 안 보여. 오후! 어? 어떡해? 저 위에 봐봐. 우리 해안것이 뭐여? 거기서 꺼내줄! 거기서 꺼내줄! 모르겠어 이거 지구 멸망감 아니야? 이건 그냥 아마겟돈인데? 이건 그냥 아마겟돈이잖아 우리 그냥 죽는 것이 아니야 이건 그냥 아마겟돈인데 오 마코스! 오 마코스! 우리 이제 가자! 이제! 뭐하는 거고? 오케이 오 오 What the hell will we do it? 아 로고다. 로고. 아 맞네. 타이틀 이미지. 이, 이 의미가 저거였구나. 너가 순간 걱정해서 미션 빼야될까봐. 우리 이기는 거야? 아니면 지는 거야? 모르겠어. 이게... 지구 멸망이야? 뭐 이 표... 이거 보니? 지구 멸망이야 뭐야? 로스트 플래닛 3가 나온 게 더 신기함. 아일 스토리가 로스트... 지구 멸망이야? 뭐야? 다음 편 또 있나? 에피소드 6 클리어. 아 끝났다 이제. 뮤런 엔딩인가? 엔딩 컷이만 나오나봐요. 이게 무슨 엔딩이야? 이게 무슨 엔딩이야? 그냥... 인류가 파괴됐어. 아플까? 아플까? 너로 가게 왜 이렇게 깊은데? 너로 오고 너로 오고 아마도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지? 뭔가 사이 못했지요? 아마도? 뭐지? 뭐지? 바다가 생겼나? 다 봐. 뭐지? 우리 다 됐어. 1. 1. 전 biggest가 Vanessa인들. 2. Destiny. 2. 오, 빨간 모자 아저씨 간지 개쩌는데? 아저씨,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버지? 뭐지? 이게 안되면 더 쉽지 않나요? 저희는? 당연히 안되면 하지만 이 플랜트는 수업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곳에 요즘 너의 고소한 밤 요즘 너의 고소한 칼이 눈에 띄는 그들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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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항상 우리 항상 있어야되네 이 괴물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눈이 녹아서 바다가 되었다 이거 약간 바이바이 이거 약간 쥬라식파크3인데 러스트 플래네트 와아 아 인디 봤다 수고하셨어요 아이 수고했어요 나 무슨 엔딩이 트랜스포머인 줄 알았어 맨날 트랜스포머 끝날 때 보면 옵티머스프라임 혼자서 중얼 중얼하다가 끝나잖아 그 느낌이었어요 링킹파크 노래 틀어주고 We are 트랜스포머스 이런 느낌이었다 맞아 링킹파크 노래 나오면서 띠이디디디디디디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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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다 아우 아 이게 생각보다 기네 그러게요 이게 옛날 게임들이 오히려 더 잘 만들었어요 응 이게 분량도 많고 되게 좀 개성있어 개성있어 응 6천원 뽑으면 뽑았다 난 결혼하는 것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어우 베이버가 나는 못 뽑은게 어디야 배고파 나도야 나도 스프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바로 자야겠다 다 고생했어 아침 6시 여기? 거기? 네 여기 이른 밤 우린 이제 6시 시작해야 된다고 비어드 3도 밤 해야되는데 일단 잠깐만 넣어둬 아 먼저 갈게요 바이바이 고생했어요 바이